누가 안 iş으로ów, 이 emi, godbu, go too much! やはり 이제 радиation, 이제! 예 여기 있습니다! chaque ثّ은 방탄소년단亡 Wishlatには 그 가슴은? 감사합니다! 오시quin 온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해서 힘차게 응원할 SK레비와이버스 동원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수 말씀하자. 자, 이 시즌 새로운 식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인사를 한 번 하도록 할게요. 자기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즌 와이버스랑 함께하게 된 우채현 체어 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즌 첫 야구 시즌이라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그만큼 열심히 하는 모습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들어온 유보연 치아 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즌 처음으로 SK 팬분들과 함께 응원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야구장을 뵙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SK와이버스로 응원하게 된 안주현 치아 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즌 SK의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SK와이버스 신입 치아 리더 김말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입 치아 리더인 만큼 강타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SK와이버스랑 함께 하게 된 박현 ribbon 치아 리더입니다. 저도 이제 언니들과 함께 열심히 배우면서 생중입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와이번스랑 같이 응원하기 위해 박한솔 취향자입니다. SK와이번스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 매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서 응원할게요. SK와이번스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또 우리 신입 취향자분들의 포부를 파이팅 밝혀서 여유 있는 느낌으로 올 시즌 팀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만나요? 한 분씩 한 번씩 얘기해 주셔야죠. 저부터 나요? 그렇죠. 머리 색깔. 여유 있어요. 이 소모예려고 염색까지 했잖아요. 20주년을 맞이해서 염색까지 했는데 여러분 제 텐션 아시죠? 제 텐션 올해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놈 열심히 불태하겠습니다. 화이팅! 문화계 돌고래의 올해도 팬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큰 목소리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의미있는 20주년인 만큼 올해 저의 더 기분 좋은 에너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래 올해도 파이팅! SK 파이팅! 올해 2020년 20주년을 맞은 SK 제가 올해 작년보다 더 열심히 응원해서 올해는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SK의 20주년에 함께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친구들과 재밌는 영광 만들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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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소개를 했는데 개인들이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응원장님 개인기 참 좋아하시잖아요. 레츠기!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개인기는 우리 SK의 자부심 아닙니까?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요. 작년에 제가 시원한 동물이 괄괄괄! 괄괄! 괄괄! 이렇게 했었거든요. 우리 치어리더면서 혹시 한 분씩 개인기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아.. 적막이 흐릅니다. 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정조사를 했습니다. 사정조사를 했는데 우리 한솔 치어리더가 우리 또 귀엽게 성대무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성대무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어떤 걸로 갈까요? 도라에몽이요. 도라에몽 갑니다. 도라에몽 진구야! 나 고장 나야지! 아.. 도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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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조금만 더 크게 하자. 일단 왜 houby로 할게! 오구! 오구! 예! roz African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제철이네요, 공기야. 처음이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디리 계속 하셨고 그리고 또 초록 트랙 퀸 또 SK와이버스 팬 여러분들에게 가즈아! 렛츠 기릿! 드랍 더 비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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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황글랑살랑 돌아오면 영화도 좋겠습니다. 공포스 트윗! 와우, 공포스! 트로트는 이제 5점 채우고 자리가 있어야돼! 자리가 있어야돼! 자리가 있어야돼! 이들 믿을 거예요. 가자! 자기야? 원, 투, 스리, 투! 콩콩콩! 엘리, 엘리, 엘리. 내가 이야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 씨가 어깨에 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치어리도 아니면 댄스랑은 다 해야 되지 않죠? 아, 댄스. 섹시댄스를 한번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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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박현영, 치어리도 한 번 보죠. 고단이 없어도 상관없어. 칠 수 있다. 준비! 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질 수 없다. 유고용, 치어라. 렛츠기릿! 음악이 없어도 괜찮아요. 고단이 없어도 자, SK와이버스 생년자분들 올 시즌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력이면 실력, 외모 외모 정말 즐겁게 해드릴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빠질 수가 없죠.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SK와이버스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안주현 치열의 사투리 애교. 아, 사투리 애교. 가자! 오빠야! 내가 야구장에 대해서 밥 먹으러 갈래? 애교하면 또 우리 이다현 치열이 너가 또 질 수 없어. 오, 야!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치열은 애교는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최고참! 대전 한 번 봐주세요. 애교, 애교! 애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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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여줘. 귀여워, 귀여워.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개인배 있을까요? 우리 오채연 치열이도 뭐 보여드릴 거 있나요? 다리찢기 되나요? 다리찢기요? 네. 아뇨. 아뇨. 그러면 섹시 댄스 되나요? 되겠죠. 하지만 포미댄스로 갑시다. 포미댄스. 포미댄스요? 자, 오채연 치열이도 기대해주셨습니다. 포미댄스. 렛츠기릿. 일어나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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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 야, 우! 야, 우! 애교! 애교! 아, 끝났을 거 아니야! 아, 끝났을 거 아니야! 아, 귀여워! 다시 한 번 어떻게 해? 박수, 박수, 박수! 박수! 1년 차가 됐죠. 우리 박수단 아나운서의 프로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우, 떨렸어! 자, 올 시즌 작년보다 더욱더 발전한 모습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멋진 목소리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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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응원 선생님도 포도 한번 얘기해주셔야죠.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아, 왜요? 네. SK와이버스 팬 여러분들, 개막전 시즌 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올 시즌도 더욱더 팬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응원, 그리고 선수의 힘 나는 응원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SK와이버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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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